테크 트렌드 투 워치 다시 관람객 수를 회복하고 있는 CS의 상황을 반영하듯 두 배가량 커진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발표는 시티의 전시 프로그램 디렉터 브라이언 코미스키 리서치 디렉터 제시카 부스가 진행하였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전시를 준비하고 CS를 위한 리서치를 진행해온 이들인 만큼 CS20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테크 트렌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먼저 지금의 테크 트렌드에 대해 진단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Z세대를 꼽았습니다. Z세대를 정의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우선은 테크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테크의 친화적인 이들이 Z세대라는 설명입니다. CTA 조사에 따르면 미국 Z세대의 86%가 테크 없이는 못 산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테크를 찾고 테크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테크 혁신을 자극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런 테크 성장의 배경에는 연결, 즉 인터넷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이 더 촘촘해지면서 테크 발전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개인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73%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가까이에 도달한 인도와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더 많은 성장 여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또 CTA는 디지털 인프라의 진화로 이런 연결과 발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진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연결 기술의 발전입니다. 5G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갈 6G, 7G와 같은 통신 기술이 있고요. IoT와 엣지 컴퓨팅이나 빛을 이용한 라이파이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한 방향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유틸리티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죠. 디지털 진화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CTA의 미래 트렌드 전망과 그들이 꼽은 CES의 핵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CTA는 무엇보다 미래 기술 트렌드는 수직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한 가지 기술이 하나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한 분야에서 고도화를 이뤄가는 수직적인 변화였다면 이제는 모든 산업을 가로지르며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변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산업을 위에서만 아래로 볼 것이 아니라 양옆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CTA가 꼽은 CES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술 키워드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홈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채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놀랍긴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가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CTA가 예로 든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윈도우용 키보드인데요. 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와 이를 적용한 코파일럿이 등장하면서 코파일럿을 실행할 버튼을 장착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처럼 인공지능 발전은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와 같은 사소한 하드웨어까지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을 가로지르는 수평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디지털 트윈, 로봇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먼저 플랫폼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커머스, 워크스페이스, SNS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서비스를 고도하는 방향이고요. 혹은 인공지능 그 자체를 플랫폼화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CTA가 예로 든 기업이 한국의 AI 스타트업 마음 AI인데요. 마음 AI의 AI 휴먼 M3는 AI 휴먼을 고객들이 교육, 헬스, 쇼핑 등 다양한 용도에 맞게 튜닝해서 사용하는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산업용 메타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벤스의 디지털 공장처럼 디지털상의 사물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로봇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별 디바이스 형태의 로봇도 있지만 사람의 몸에 착용하고 이동이나 작업을 돕는 엑소스켈렉톤 디바이스와 같은 로봇들도 이번 전시에서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혁신입니다. 모빌리티의 첫 순서는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혁신의 키워드는 Bigger, Better, Faster 이렇게 셋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비거는 차량의 크기보다는 배터리가 더 커지고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이고요. 배터는 더 나은 주행 경험과 풍부해지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Faster는 더 빨라지는 모터와 충전 속도를 의미하고요. CTA는 전기차가 주는 새로운 가치들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내연기관이냐 전기 모터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이동수단이라는 이미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만족감, 더 낮은 유지비 등까지도 전기차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로 시작하는 모빌리티 혁신의 확장에 대해서도 눈에겨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선박, 드론, 항공, 개인용 이동기기 등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CS에서도 일본의 혼다와 미국의 선박업체 브론스윅 등이 관련된 제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스마트홈 역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IoT 기기 역시 많은 보급이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집안의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면서 스마트홈 경험 역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게 CTA의 전망입니다. 특이한 점은 CTA는 이 스마트홈 경쟁의 핵심 디바이스가 스마트 스피커가 아닌 TV가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TV가 스마트홈의 커멘트 센터, 즉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TV에도 카메라가 장착돼 거실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을 탑재한 만큼 상호작용에도 유리할 것이고요. 저희가 CES 이전에 만난 스마트홈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데요. 이 지점들 현장에서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스마트홈 경쟁 역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홈 경쟁하면 보통 스마트 스피커나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 CES에서는 컨텐츠 경쟁까지도 스마트홈 경쟁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나면 그 안에서 즐길 거리가 필요하고요. 이 즐길 거리는 공급하는 영역은 디바이스 회사가 아닌 컨텐츠 회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3D 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가 보급된다고 한다면 컨텐츠 회사들은 여기에 맞는 XR 컨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틱톡과 같은 회사들도 출격을 하고요. 얼핏 보면 컨텐츠 회사들이 왜 CES에 왔나 싶겠지만 넓게 본다면 이들도 이제는 스마트홈 경쟁의 한 축을 맡은 기업인 만큼 이곳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CTA가 진행하는 트렌드 투 워치 행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CES의 핵심은 역시 인공지능이고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메타버스, 로보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빌리티 혁신 역시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전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다와 하늘 그리고 개인용 이동기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홈 역시 가전기업들 간의 디바이스 경쟁도 있지만 그 안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컨텐츠 경쟁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막 후에 직접 전시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뒤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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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